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.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. 과연 그대로 된다.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. 과연 그대로 된다.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증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.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.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.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. 내가 너에게 말한다.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 아멘